안녕하세요 강재마입니다. 오늘은 YBM에서 새로 나온 Write Now라는 라이팅 책을 가지고 라이팅에 대한 레벨별 가이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간으로는 Guide Writing to Sentence, 그래서 Sentence Practice를 아주 낮은 레벨에서도 아이들이 어떻게 즐겁게 연습할 수 있는지 어떤 포커스를 가지고 연습을 시키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이팅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인식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라이팅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보통 저희는 라이팅은 생각을 해서 그 생각을 표현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아이들이 그냥 라이팅을 Physical Activity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라이팅이라고 하면 아 또 써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라이팅의 많은 부분은 Mental Activity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정리되어 나가는 과정인데 만약에 생각이 없거나 정보가 없다면 적을 것들이 많지는 않겠죠. 하지만 또 라이팅의 아주 기초적인 레벨에서는요. 크게 생각하지 않고 이 Mental Activity가 어려울 수 있는데 생각하지 않고 쓰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라이팅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걸까? 이 인식도 저희가 좀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라이팅을 생각하면 문장을 쓰고 글을 쓰고 내용을 전달하고 이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가장 라이팅의 시작점은 간단하게 아이들이 파닉스를 배우면서 스펠링을 적어보거나 아니면 마침표를 찍고 단어를 다시 한번 카피하는 이런 행위들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냥 간단하게 그 A를 쓰고 B를 쓸 때 아 잘 썼어 이정보단 너는 참 라이팅을 잘하는구나 이런 칭찬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라이팅에 대해서 갖게 되는 좀 두려움을 아주 낮은 레벨부터 없앨 수가 있겠죠. 그래서 라이팅은 사실은 Letter를 써보고 Word 써보고 그 다음에 Sentence를 쓰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책은 파닉스 라이팅은 파닉스 라이팅에 맡겨두고요. 이제는 Word를 가지고 Sentence를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이것도 라이팅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라는 것들을 접근해 주기 때문에 Sentence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따라 쓰거나 빈칸을 채우는 것도 사실은 좋은 라이팅 연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라이팅을 하려면요. 여러가지 요소들이 필요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Mental Activity하고 Physical Activity가 같이 합쳐지는 건데 그 Mental Activity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Knowledge예요. 근데 이 지식이 없으면 사실 라이팅을 못하는 건 조금 더 패라그랩이나 에세이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필요하고요. 아닐 때는 그냥 아이들이 단어를 알고 문장을 쓰고 간단한 그래머 요소만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라이팅에서는요. 이렇게 Vocabulary하고 Punctuation, 그러면 Sentence Structure에 해당하는 그래머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라이팅을 할 수 있습니다. 라이팅의 프로세스를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처음에 프리라이팅부터 시작해서 정보를 알아내는 리서칭, 아는 정보를 좀 더 보강해 나가는 리서칭부터 리바이징 하는 거, 그 다음에 드래프팅 간단하게 써보고 다시 리바이징 하면서 구조를 잡고 내용도 잡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다시 프로필 리딩을 통해서 완성본을 만들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거는 전체적인 에세이 라이팅으로 갔을 때 적용이 되는 거고 저희 아이들 기초 레벨에선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가 드래프팅을 하죠. 간단한 라이팅 하고 그 다음에 에디팅도 하고 리바이팅을 하는데 그 전에 저희가 아이들이 플래닝, 준비하는 과정들에 시간을 많이 쓰게 돼요. 플래닝이라고 하면 생각하는 멘탈 액티비티가 들어가는 패러그랩 라이팅으로 들어가기 이전에는 간단하게 단어와 그 다음에 어떤 구조의 문장을 연습할지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기초 라이팅에서는요. 시간을 드래프팅 하는 데보다는 플래닝 하는 파트에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실제 수업에서도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어를 연습하고 문장 구조를 프랙테스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같이 오게나이징 합쳐서 라이팅으로 하나 만들고 그 중에서 틀린 것들을 약간 에디팅 해서 그 다음에 리바이팅 해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수업 구성도 플래닝 쪽에 좀 더 많이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패러그랩 라이팅 하고요. 에세이 라이팅 쪽으로 가면은 비율이 바뀌겠죠. 그래서 비율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요. 패러그랩 라이팅부터는 이렇게 수업의 퍼센테이지를 플래닝 파트는 20에서 30% 아이들이 단어와 생각을 정리하는 쪽으로 보내고요. 실제 드래프팅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시게 됩니다. 이때는 드래프팅이 드래프트 1, 드래프트 2까지 나눠지면서 아이들이 구조적인 문장의 구조 그 다음에 내용의 정리 이런 것까지 리바이징을 몇 번 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수업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라이팅은요. 기본적으로는 아이디어하고 타픽도 있어야 되고 보캐블러리도 있어야 되고 뭐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모델 라이팅 또는 리딩을 통해서 어떤 그 샘플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나만의 라이팅으로 변형할까를 배워가는 이런 굉장히 복잡한 구조들로 되어 있는데 요새 책들이 정말 잘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 구조를 굉장히 샘플하게 아이들 수업용으로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라인 나우를 한번 볼까요? 저희가 전체 페이지 흐름만 보면 처음에 사진과 함께 get ready 해서 아이들이 생각해야 하는 포인트만 전달을 해주죠. 그 다음에 보캐블러리, 프랙테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플래닝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 레벨에서는 보캐블러리하고 센텐스 프랙테스를 해야 하는데 센텐스를 그래머와 함께 합쳐서 랭기지 포커스로 전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50, 60% 차지할 만큼 이렇게 채워주고 있고요. 모델 라이딩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가이디드 라이딩 모델을 봤으면 이제 이걸 하나하나 어떤 단계로 가면 되는지를 아이들 이끌어주죠. 그 다음에는 이제 나만의 스토리를 쓰게 됩니다. 나만의 스토리를 쓰게 되는데요. 매 두 유닛마다는 이렇게 우리의 실생활에 접목을 해서 아이들이 그것을 정말로 활용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접목시키는 것들이 되어 있고요. 가이디드 라이딩은 다시 한번 워크북에서 라이팅 프랙티스 단어하고 문장 연습 다시 한번 시키고 내용도 하나 더 샘플을 보고요. 그 다음에 세컨드래프트하고 파이널 드래프트 할 수 있는 스페이스도 전부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 라이딩에 대한 복잡한 구조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전문가들이 얼마나 체계해야 됐는지 따라가면서 그냥 하셔도 크게 문제 없을 만큼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구성은 아까 보신 대로 페이지 수도 딱 초급 레벨에 맞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제가 그중에 필요한 팁들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겟 레디 파트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피지컬 액티비티만 있는 것이 아니다. 멘탈 액티비티를 해야 한다. 하지만 초급 레벨에서는 멘탈 액티비티는 주제를 파악하고 타픽을 파악하고 단어를 알아가는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요. 여기서 아이들이 간단한 단어와 이야기의 흐름 정도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어마어마한 knowledge를 가지고 올 필요는 없는 것이 writing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워드 프랙티스 하실 때도요. 제일 중요한 건 워드를 단순히 쓸 거기 때문에 스펠링을 외우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이 워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걸 쓰는 것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발음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도 있느냐를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워드를 가지고 다시 문장으로 연습을 하죠. 그 기초 프랙티스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센텐스를 구성하고 쓸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는데 거기서는 아이들이 센텐스를 잘 써내면 돼요. 라이딩 책을 활용하실 때 기초에서는 아, 이게 라이팅, 패라그비나 에세이를 상상하실 텐데 이 기초 라이딩 책의 장점은 스피킹을 강화시켜주고 보캐블러리도 복습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그래머도 강화시켜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저렇게 칸을 채우는 문장을 할 때 칸만 채우지 말고 반드시 소리내어 한번 말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은데 자, 그럼 말을 하고 쓸 것이냐 아니면 써보고 말을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건 아이들에 따라 틀립니다. 어떤 아이들은 말해본 것을 자신있게 쓰는 아이들이 있고요. 어떤 아이들을 한번 써봐야만 말하는 것에 자신이 생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떤 아이들의 성향인가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돼요. 말을 한번 해보고 그 내용을 쓰게 하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쓰게 하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말하게 하는 것이 모든 두 가지 익스프레션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쓰고 말하기를 같이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랭기지 포커스로 가면요. 여기서는 아이들이 포커스를 정확히 봐야 하는 그래머 포인트를 주죠. 그래서 기초 라이딩에선 포커스가 그리 많이 있진 않아요. 똑같이 포커스 체크하면서 아이들이 반드시 말하고 쓰거나 쓰고 말하게 해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똑같은데요. I am short. He is my brother. 하고 말하는 게 중요하지 틀린 걸 찾아서 am을 is로 바꿨어요. 라고 하는 그래머만 보게 하지 마시고요. 아까 라이팅은 뭐다? 익스프레션이다. Another expression인데 스피킹이 될 수도 있고 라이딩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바꾸는 정답을 찾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익스프레스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Sorting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Sorting 할 때 아, 순서를 어떻게 해서 말없이 가만히 쓰는 것도 좋지만 반드시 아이들이 expression이라는 책의 기초를 잊지 않고 write and speak 또는 speak and write의 순서를 정하셔서 그걸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런 거 쓸 때 이렇게 아이들이 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하나하나 같이 해줄까요? 아니면 선생님 혼자 쓰게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가능한 그거는 어떤 방법이라도 상관이 없지만 그냥 하나하나씩 하는 건 리딩 책에서도 할 수 있고 또는 코스북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장을 전체를 쓰고 아니면 그 쓴 문장을 자기가 한꺼번에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하나하나 말해보게 하고 쓰는 것은 자, 지금부터 제한된 2분 안에 정확하게 써보도록 하자 해서 제한된 시간 안에 아이들이 수행하는 것을 평가해 주셔도 좋을 듯 합니다. 모델 라이팅은 항상 좋죠. 리딩은 가장 좋은 라이팅의 샘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딩을 읽고요. 그러면 이 리딩을 읽을 때 이 컨텐츠를 100% 해석하고 이해하느냐? 만약에 이것을 해석하고 이해할 정도의 레벨이라면 그 라이팅은 조금 아이에게 높은 거예요. 다행히 이 책은 적정한 라이팅하고 워드 카운트를 제시를 해서 아이들 한 50에서 70, 80 아이들 또는 40에서 60 정도 아이들 쓸 수 있거든요. 워드 카운트 제시에서 그래서 분명히 아이들이 내용을 이해하기는 어렵진 않고 이 정도의 문장을 내가 그냥 읽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의 문장을 나도 다시 한번 써볼 수 있다라는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 그 오게나이저가 나와서 아이들이 칸을 채우게 해주죠. 칸을 채울 때도 아, age니까 그냥 7 body니까 tall, short 이것만 쓰는 게 아니라 그 문장을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읽게 하는 것이 기본 리딩 책의 reading comprehension 칸 채우기와는 분명히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가이드로 라이렉에서는 내가 선택할 것들을 고르게 되어 있죠. 나는 몇 살이고 아빠는 여기고 만약에 이 책을 초등 저학년부터도 쓸 수 있고 유치부 7세도 쓸 수 있게 되어 있지만 한 3, 4학년 낮은 레벨을 쓰고 싶은데 여기에 제시되는 단어가 없을 땐 물론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만 골라야 하는 건 아니세요. 책은 항상 예시, 스탠다드한 예시만 제시를 합니다. 선생님들은 언제든지 변형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엔 아까 그 내용을 그대로 여기에 집어넣어서 아이들이 읽고, 쓰고, 말해보고 하는 연습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가면서요. 이젠 아까는 예시의 칸만 채웠다면 이제 내가 정말 그 내용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여기다 쓰는 거죠. 써봐서 아이들이 드래프트를 만들고 그 드래프트 내용을 파이널 드래프트까지 연결을 하는 거예요. 파이널 드래프트 가기 전에 그래도 라이딩 프랙티스가 조금 더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좀 더 변형이 요새 아이들은 좀 약하잖아요. 그 변형 부분에서 좀 더 많은 예시와 연습이 필요하다면 워크북에서 충분히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할 때도 똑같으세요. 리딩을 읽을 때 단순히 리딩을 읽고 해석을 하는 리딩 책처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라이딩에 포커스가 나는 플래닝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을 주안점으로 보고 그 내용을 변형해서 쓸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방향입니다. 세컨 드래프트하고 파이널 드래프트도 페이지가 충분히 있죠. 어? 세컨 드래프트 필요 없어요? 그러면 페이지 넘기시고 파이널 드래프트만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에디팅 과정은 어떻게 할까요? 낮은 레벨 에디팅에서는요. 책에서 제시한 포커스만 맞다면 너무 지나친 에디팅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가능한 아이가 내가 표현하고 쓸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는 게 자랑스러워야 하고 거기에서 틀린 것들에 너무 주눅들지 않게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것을 표현하고 써내고 있다면 아주 몇 가지 오늘의 포커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조금 살짝 넘어가 주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디팅 리바이스까지 끝나고요. 라인 나우를 샘플로 잡고 갔는데 이 책은 초등 저학년들 사용하실 수 있게 돼 있고 각 권별 워드 카운트도 참고해서 보실 수 있고요. 티처스 가이드에 정말 샘플로 파이널 드래프트 샘플을 주는 경우는 없어요. 다 들어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초 라이딩 파트 1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